야, 손빠른 거, 손빠른 거 봐, 저거. 아, 저거. 어머, 어머. 세상에. 진짜 우리들의 어머니의, 어머니들의 손인데, 저거. 엄마도 저렇게 빨리는 못 해요. 손목이 시큰거려서. 못 기다려, 또? 못 기다려. 안 돼, 이 시간 참을 수 없어. 나 알아. 지금 갈등하고 있어. 지금 갈등하고 있어, 봐. 뭘 더 해도 될까?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어머, 어머, 이 안에 설거지까지, 뭐. 계란 풀었던 컵이나 이런 거 씻어놔야죠. 아이고. 다이어트 중이세요, 아니면 간식으로? 저 간식이요. 간식으로.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, 공연 준비하는. 아니, 간식을 저렇게 고구마가 쪄서 저렇게. 미리미리 저렇게 싸먹는 거 봐봐. 약간 집에서 계속 뭔가 미션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칭찬을 넣어 먹어야 맛있어요. 어머, 징검, 징검. 이게 뭐 하는 거야? 공기 빼죠. 공기 빼는 거. 왜, 왜? 오늘 가요, 칭찬으로. 진짜 칭찬으로. 야물딱진다, 야물딱진다. 다 있어, 다 있어. 피자처럼 이렇게. 이 와중에. 살림 여왕이야. 최고다, 최고. 이야, 대단하다. 근데 왜 이렇게 가쁘지, 우리가 숨이? 막 달린 것 같아. 나만 그런 게 아니라. 숨이 아파서. 오전 시간이 조금 여유가 많이 생겨서. 아우, 정말 나는 100m 달리기 뛰고 온 것 같아. 한숨 돌리십시오. 아, 이거 너무 손 괜찮은데? 혼자 사는 사람한테 딱 두 공기 정도 나와요. 저렇게 해서 뭐 해 드시려고 그러는 거지? 비벼 먹나? 이건 뭐야? 아, 오늘은 나토 삼각김밥입니다. 아, 맛있지. 맛있어. 아, 요즘 언니가 삼각김밥 만드는 데 되게 재미가 들려가지고. 아, 나이 봤어. 정갈하다. 혼자 먹더라도 예쁘게 깔끔하게 먹으면 조금 하루가 행복해진다고 하더라고요. 거의 요리 연구가만큼. 진짜? 너무 깔끔하게. 깔끔하게. 아, 저 뜨거울 텐데. 뜨거웠어요.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. 그럼 시킬 시간이 없죠. 안에 그럼 나토랑 파랑 이렇게 있으니까 맛있겠다. 잠깐만, 저거 비닐채로 한 다음에 비닐 뜯어먹는 거예요? 맞아요. 대박사고. 진짜 사먹는 삼각김밥처럼 해 먹을 수가 있어요. 어머머. 이렇게 할 수 있다고? 보증시간이 조금 여유가 많이 생겨가지고. 보증시간이 조금 여유가 많이 생겨가지고. 이 노래 찰떡이네, 원진아, 투진아. 아, 진짜 손 빠르다. 와. 와. 대박이다. 아니, 왜 서서 먹어. 엄마, 엄마들이 저렇게 드시잖아요. 아니, 왜 이렇게 쫓겨? 왜 이렇게 쫓겨? 남은 밥 저렇게 드시는데. 근데 약간 살이 안 찌고 관리 잘하시는 분들이 다 서서 먹나 봐요. 그래, 우리 같이 찌는 사람 누워서 먹잖아. 그냥, 그냥 누워서 먹어요. 우리 누워서 먹어요. некоторые 고맙습니다. 손을 내어주세요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